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첫 절을 좀 볼까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 한 두어절만 뽑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제가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리고 21절로 건너뛵시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대표되는 구절을 우리가 두 구절을 봤지만 사실 이 화법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라는 말은 앞서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유. 보통 우리가 비유하면 성경을 그래도 접한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낯선 표현은 아니에요. 비유하면 천국 비유도 있고 누룩 비유도 있고 겨자씨 비유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그런 비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이 틀려요. 그런데 번역이 좀 같이 비유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 방금 열거한 비유들은 보통 헬라 말에는 파라볼레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설명한 예수님의 이 어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파로이미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모호함이란 뜻입니다. 모호함. 그런데 예수님이 애매하게 얘기했다 그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격언과 교훈과 자문을 담아 설명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들렸다 그 말이죠? 모호하게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천국 비유, 겨자씨, 누룩,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런 것은 파라볼레라는 비유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아주 독특하게 파로이미아 이것은 사실 모호함으로 비춰지는 표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했다기보다는 듣는 입장에서 명확히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려질 수밖에 없겠죠? 모호하게 들려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것을 어떻게 이르리라? 밝히 이르리라. 여기 밝히라는 말은 이제는 분명하게 얘기하겠다. 이제는 정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지금까지는 모호하게 너희가 들렸는데 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빚어졌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하겠다. 그런데 거기 조건이 있더라고요. 때가 이르면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우리 이 때를 요한복음 강의를 이제 수십 번 들은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이 때가 어느 때를 암시하는지 이해를 가져야 돼요. 분명히.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그때는 그 의미만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생략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리고 아버지께로 승천하시면 반드시 누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죠? 예.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때를 언급한 것은 누구의 곧 오심을 예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님의 곧 오심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그 뜻입니다. 때가 이르면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남겨놓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밝게 설명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대목쯤 이르면 상당히 기대를 가지는 눈빛을 해야 되는데 전혀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다 기대를 갖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를 설명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들었다? 애매하게 들었다. 모호하게 들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그런데 그때는 사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암시하는 것은 그넘어 뭘 같이 의도하고 있다? 성령님의 오실 것임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이제는 모든 것을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예.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밝히 말씀하신다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26절을 보십시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2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진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두 구절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했는데 지난주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을 좀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누구에게 구했다? 내게 구했다. 내게 물었고 내게 구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누구에게 직접 구할 수 있다?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시는 매우 어마어마한 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궁금한 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물었고 누구에게 구했어요? 예수님에게 물었고 예수님에게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너희가 아버지께 직접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나? 그건 아니죠. 우리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띄워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예수님은 오늘 히브리 기자의 말씀처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구하신다고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중부의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구하고 묻질 않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기초는 어떻게 가능한가? 27절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여기서 조금 갸우뚱해요. 이는 너희는 누구고 나는 누구예요? 너희는 이 연약하고 불안전한 왔다 갔다 하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사랑한대요?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도 이 제자는 엉뚱한 짓 많이 할 텐데 그런데 여기 참 눈물겨운 감사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욕망덩어리고 실수투성이에요.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그들의 엉뚱한 면모를 흔히 자주 만나요. 그런데도 그 연약한 실마리 같은 사랑도 주님은 자기를 뭐하는 걸로 여겨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걸로 여겨주세요. 그 볼 것 없는 사랑마저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뭔가를 갖추어서 아니 그러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직은 좀 아니고 이제 뭐 하나만 좀 제대로 되면 영원히 그거는 이 땅에 존재하느라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찌꺼기 같은 사랑마저도 자기를 뭐해 주시는 걸로 받으세요? 사랑해 주시는 걸로 받으세요. 믿습니까? 또 그렇게 우리를 그분은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또 보세요.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뭐함으로? 믿었으므로 이것도 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것도 사실은 아직도 제자들의 믿음은 온전합니까? 불안전합니까? 불안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 인정해 주세요. 믿었다고 인정해 주세요. 이런 걸 보통 이제 우리가 미래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죠? 예 믿은 걸로 여겨주는 거예요. 믿은 걸로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좀 더러 앉아 계시지만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다 보면 이렇게 속아주고 그런 척해 줄 때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많이 속아줘요. 그리고 많이 그런 척해 줘요. 우리 아이들이 2부 때는 안 오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아닌데 그래도 흉내라도 내니까 믿었으므로 믿었으므로 여기에는 그냥 동정과 와줌의 차원을 넘어서 여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가는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는 지금 흉내 내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놓고야 말 것이다. 미래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다 이 주님의 흥건한 사랑 안에 묶여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떠보십시다. 28절 다 같이 오늘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될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라 하시니 이 28절 한마디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전부가 담겨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함축하고 압축해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한 요지는 설명은 나중에 좀 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런데 이 속에는 어떤 함의 들이 담겨있을까요? 예 그분이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죽음을 죽으시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며 죽음 후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일 것이며 이 모든 내용들이 여기 생략되고 함의 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자들이 듣더니 이런 얘기래요. 29절 다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두 구절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28절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반응을 했는데 제가 좀 이 본문을 읽다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역시 제자들이구나. 좀 성급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분명히 밝히 알게 될 때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고 그리고 부활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더더군다나 공개적으로 오시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그 한마디 듣더니 세 가지를 얘기해요. 아 예수님 이제야 우리에게 밝히 얘기하시는군요.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다는 고백을 넘어서 어떻게 했대요?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아 이제야 밝히 얘기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너무 제자들이 성급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오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의 인격과 성숙도 속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함부로 누군가에 꼬리 펴붙이고 분석하고 예단하고 결정적으로 말하는 태도는 아주 위험한 태도예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태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삼가해야 될 공동체의 교제의 원리는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고집을 부리는 건 교만한 태도거든요. 자기 것만이 옳다는 주장이거든요. 그것처럼 위험천만한 태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집이 깊어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괴물이 돼요. 괴물. 괴물을 넘어 이무기가 돼요. 이무기. 아주 위험한 거예요. 항상 어떤 전제 속에 겸허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내가 본 게 팩트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 팩트가 전부 아닐 수 있다. 내가 경험한 게 또 전체가 아닐 수도 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 28절에 하신 그 말씀만 달랑 금방 듣고는 금방 예수님이 한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사실은 때가 이르면 그때는 밝히 알게 될 날이 온다 그랬는데 아직 때도 안 왔는데 아 이제야 밝히 말씀하시는군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좀 봅시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오해 사기가 쉬워요. 제자들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야 너희가 믿는구나 감격하고 감탄해서 하시는 물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냉소적인 질문도 아니에요. 여기는 굉장히 중의적 의미가 있는데 측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야 너희가 믿는다고 자 제가 너무 본문을 좀 비트는 게 아니라 그 다음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보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리고 벌써? 어떻게 해요? 왔또다. 이 말씀을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믿는다고 아닌데 다 흩어질 텐데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알겠다 믿겠다 하는 걸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아직 내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28절을 다시 보세요 왜 모르느냐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정확히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 속에는 어떤 함의가 담으져 있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위에서 죽었다는 말은 휴메니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것은 정확히 무슨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의미를 모른 채 아 이제야 우리가 알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또 가끔 외부 신자들이 댕댕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틀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거기에 무슨 변론이나 반론을 하면 더 엉키니까 아 예 더 공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아야 돼요 특별히 이 제자들이 호언장담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 이 제자들이 내가 지금 어느 순간을 앞에 두고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제 32절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곳으로 흩어지고 여기 제곳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기 집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고 자기 처소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사실 영적인 의미로는 여기서는 자기 이익을 따라 흩어지고 그 뜻이에요 자기 이익을 따라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자 유한복음 10장에 보면 두 목자의 태도가 나오죠? 어떤 어떤 태도가 나와요? 우리 10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삿군은 삿군이 나와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어떻게 하죠?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런데 또 하나의 목자가 등장을 해요 다음 절 10장 다음 절 여기까지인가 봐요 다음 절은 볼 것도 없이 예수님이 참목자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거기에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6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버릴 것을 암시하죠? 양들이 목자를 버릴 것을 암시해요 그리고 그 암시는 이미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예요 2사에서 53장을 한번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탱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탱하여 각기 어디로 갔어요? 제길로 갔어요 자기 이익을 쫓아가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신앙 속에도 얼마나 제길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제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반전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세상은 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 죽음의 길을 떠나지만 제자들마저도 각기의 이익을 쫓아 떠나지만 그 제자들과 반대로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아들과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질풍노도의 혹독한 어려움과 고난이 겹겹이 터칠지라도 항상 우리가 무슨 원리를 붙잡아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내 삶의 정황에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치륵같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치륵같은 어둠 속에도 주님은 여전히 내 손을 내 발목을 견고히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물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약속한 평안과 예수님이 약속한 평안의 실체는 달라요 그럼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평안의 실체는 어떤 실체인가? 자, 후렴 부분을 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란을 당해요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헬라말이 신기하게도 따르세오라는 표현을 써요 따르세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따르세오 따르세오가 우리말로 무슨 뜻이라고요? 담대하라 누구를 따르면 담대해지는 건가요? 이건 말놀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붙쫓아야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겨요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을 왜 따르면 담대해질까요? 거기에 위대한 역사에 종결부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놀아? 이겼놀아 할렐루야 여기 완료용을 썼어요 이 완료용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상태가 반복되고 지속되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어느 분의 글을 좀 발췌해서 너무 길어서 편집을 좀 했는데 그 글 위에 부제는 사실 제가 붙인 겁니다 이 글의 제목은 십자가의 전망 디에이 카슨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번역상에 고호가 좀 많아서 제가 현대 표현으로 좀 바꿔 편집을 했습니다 징그럽고 진절이 나는 세상의 상처들 온갖 이기적인 인간의 탐욕들 비전과 은혜 없는 사람들이 퍼붓는 악독이 가득 담긴 가시들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민족과 사람들 우물과 시궁창에서 쏟아지는 쓰레기 같은 값싼 언어와 문화들 이거 지금 세상의 상태를 디에이 카슨이라는 분이 진단한 겁니다 죽기에도 너무나 죄악적인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 참 끔찍한 얘기죠 그런데 요즘 이런 말들이 실감이 나요 안 나요 너무 실감이 나요 죽기에도 너무나 죄악적인 사람들 그런데 이건 상대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런 혹독한 죗덩어리가 내 안에 있어요 돈이 힘이 되고 돈이 정의가 되고 돈이 지혜가 되고 돈이 인격이 되어 버린 세상 혼합된 가치와 동기들 요즘은 팩트를 보고도 의미적으로 막 뒤집어요 이게 포스트 모던이즘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유망한 해결책들은 곧 한계를 드러내고 실패를 보장할 뿐이다 이러한 오류의 실패를 끝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시각은 인간의 오역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종말의 시간과 역사의 일모를 내다보는 골고다를 응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새롭게 가져야 될 새로운 전망은 어디에서 바라본 전망이어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십자가의 전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평문으로 보는 세상과 마천루 같은 높은 빌딩, 옥상에서 내려다본 세계는 다르죠 달라요 인간의 오역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종말의 시간과 역사의 일모를 내다보는 골고다를 응시해야 한다 어떤 가치와 역사도 흔들 수 없는 우울한 시선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만이 진정하고 장엄한 전망이 펼쳐진다 우리가 한때 무지로 죽인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은혜로운 구주여 주님의 보좌에서 본 시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의 슬픔 속에 우주적 갱신을 꿈꾸게 하시고 온갖 헌신을 다해 즐거이 주님을 성기며 영원한 노래를 우리 입에 두소서 디에이 카슨이라는 분이 쓴 글을 제가 조금 편집한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절망스럽고 겹겹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슬픔과 이 악덕의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 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무슨 전망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의 전망 믿습니까? 이 십자가의 전망 속에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우월한 시선을 여러분 눈에 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